제주도 형 여기 지금 제주도다 이거 우리 제주도 왜 왔는지 알지? 왜 왔는데? 인마 지금 형국이 하드 다 날렸다 이거 응 하드 날렸다는 말은 듣고 하드 수립에다가 그 영상으로 벌.. 벌 돈 다 날렸거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야자 한번 봐라 야자 아니 야자 말고 형국이 야자 또 봐 근데 일단 제주도 왔으니까 일단은 좋네 사진 한 박자 그래 일단은 뭐 엄마 뭐 하드고 뭐고 일단 사진 받고 안 나와있네 인마 진짜 와 진짜 안 나와있네 그 도착 이렇게 생긴 집 맞았지? 영상에서 가보자 여기 맞나? 야 잘라버렸다 야이 조그만한 색이야 야이 조그만한 색이야 조그만한 색이야 우와 어 누네 왔니 잘했었네 야 이거 도와 도와 어 니네 왔니 어 니네 왔니 야 대박 니 누이니 머리가 더 벗겨졌다 니 누이 바람을 많이 제주 바람이 쎄네 누네 오늘 아니 힘들었네 야 또 짐 좋네 도와라 도와라 자 그럼 그 면을 하면 설정 없게 아 아 아 너는 무효징은 안 먹어가지 이게 무효징은 대신 거고 무효징은 새 쓰러진가거든 그래야? 마구로처럼 살짝 올라가서 해놓은 거야 니가 샀다고 잡았다고 내가 잡았다고 어? 어떻게 해? 낚시에서 잡지 모를게 아 진짜? 그래 자 한번 봐봐봐 이거 졸라 크네 우와 죽인다 와 이거를 낚시에서 잡았다고 응 죽이네 야 나도 잡고 싶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무효징은 사이즈 보세요 와 장난이구나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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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우와 우와 장난이네 우와 어머 다행님 좋으시겠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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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님 저 이거 나중에 들고 사진 한번 찍으세요 예 드디어 잡았습니다 아유 아유 이거 갑자기 문이 엮어진 거야 이거 이거 이 앞부분에 잡아놨어 웬만하면 오징어 한 잽시다 아 아빠 와 이게 통으로 들어갔는데 아 때깔 좋다 아 맥주문사람 응 달지? 진짜 달지? 달다 맞지? 김사장 맞지?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장난 아이가 아 이거 말하고 응 야 우리 이럴 만난 것도 쉽지 않다 그지? 우리 오랜만에 소맥이나 안 나나 좋지? 천하지만 됐네 아 그런데 배고팠나 아 이거 맛있네 온다 고생했어 아 진짜 왔다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이네 우리가 제주에서 이렇게 또 한잔을 하네 그러게 되게 좋더라 아유 되게 좋더라 마이모라 너무 좋은데 진짜 와 아 니 덕분에 이런 것도 먹어보네 icles 아나 통 그거 이리 IQ 회원님 수.. 버릇 몰 Web 트레우바 와 지이긴다 진짜 어요 하늘 봐봐 지이긴다 사람 지이긴다 와 진짜 잘 지이긴다 와 진짜 오늘 비 올까봐 쫄았더만은 김치 없나? 센스가 없는가 김치가 없는가 국물 어떤데? 뭔지 그거 라면 어떤데? 국 물고 있네 자꾸 맛있냐고 야 어디가서 오징어 잠뻑 먹겠나 그래 그리고 단무지 없나? 단무지 없나? 미치기 진짜 안 왔네 미치기 올리고 오실네 오늘 비 왔는데 왜 오늘 물을 또 주냐 야 근데 물 엄청 먹거든 아침에 좀 주놔야지 오늘 하루 버틴다 그 정도라고? 어 정성 소리 잘 띄우네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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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 소리 잘 띄우네 아 야 야 핸드폰 핸드폰 진짜 상추 한 깻잎은 물 주는 만큼 크잖아 아 진짜가? 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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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근데 이건 뭐야 양상추? 아사기 상추 그 옆에 빨간 건 뭔데? 수국 수국도 니가 심었나? 아니 야자수도 니가 심었나? 그 앞에 아스팔트 니가 깔았나? 이 집 니가지 않나? 정신이 니가 정신이 제대로 바뀐 놈이가? 도대체 제주도 카메라에 담기 바꾸네 천놈 자석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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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뭘 그렇게 지게 샀노? 살이 일어나서 뭘 그렇게 그 많이 봤는데? 맨날 지게고 꼬수고 지금 3시에서 렌트카를 예약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해서 또 짐 하나 싣고 맞제? 또 매단 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싣고 렌트가 한 시까지 있네 그래? 진짜? 답변부터 공부족까지까지 해가지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되죠 예? 도입갖고 왔어 뭐지? 그리 부르더라도 하나 하면서 클릭하셔서 비행기까지 하고 와가지고 공사랑 친구 보자 꼬맹이 와있나? 꼬맹아 어이 꼬맹아 하하하 자 이제 꼬맹이도 합류했으니 본격 내 친구의 이야기는 다음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마도 꼬맹이가 최대한 빨리 업로드 시킬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ド sino 럭 오빙이 블럭 눈빛은 피어영 영화 인기에 감사합니다.